우와! 다 들어가! 아 진짜... 얼마나 잘하겠지? 아 근데 야구가 운반기가 돼? 시작! 하이 피치즈! 아니야 이거 먹은 사람이 하이 피치즈 할 수 있어. 망했어. 하이 피치즈! 나는 예술! 나는 예술! 나는 배고왕! 제가 먼저 두 번째 했잖아요. 안녕. 잠깐만 나 소개 안 했어. 오후! 아이 피치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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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하이 피치즈! 하이! 이걸 끝까지 하셨네 정말. 너희들 마인드가 약간 더티 해진 그 날을 기억해? 바로 여기를 봤을 때. 아니 여기 봤을 때 말고. 꿈에서 나와요. 꿈에서 나온다고? 꿈에서 나온다고? 어? 드라마 맞춰요? 안 하지? 그 나이대시군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정신이 일깨워진 그 에피소드가 있어. 그 에피소드가 뭐였는지 기억해? 더티 마인드 원투 아니에요? 아 제목. 아 제목 왜요. 제목이요? 보고 있으면. FILL SO WRONG. 맞아요. 정답. 역시 잘 해요? 맞. 그럼요. 일정. 자 그래서 오늘은, FEEL SO WRONG을 볼거예요. 오우우우우우. 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브라보. 넷츠고! 오! 바나나! 아 바나나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저런 바나나는 처음 보는데? 우와! 다 들어가! 이게 그거로 하고 하죠? 진짜 대단하시다 저거는 잘 자랐다 저거는 경험이죠 경험 태강이 눈빛이 오늘 여기가 샤인샤인이야 그럼요 눈빛 한 번 봐줘 또 일부러 지는구나 8번 넣어버려 바로 키스 갈겨! 이렇게 커플이었던 걸 공개를 해보는데 서리 끼쳐 무너지 알 것 같아 25억여? 20억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0 0 왜? 아 잘못 말했구나 아 암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약간 0%라고 하려고 했다 0%라고 하려고 했는데 절대 말할 게 0%라고 말하라 근데 영혼이 할 거야 영혼이 하고 싶어 자, 20억 무슨 말이야? 식인종이에요 식인종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설명하길 바라는 거야? 너네가 알고 있는 그거야 20억? 20억이야 바로 현금으로 싹 20억이에요 아니, 영상을 볼 때까지 괜찮은데 3억이 끝까지 보니까 20억이 완성 저는 영원의 해요? 0입니다 너 0이야? 20억이도 안 해? 0입니다 수호 형은 0원에 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알겠는데? 뭐야? 바로 알겠는데요? 포인트 얘기인 것 같은데요 3점 포인트 얘기 근데 야구가 음방위가 돼? 남성농이?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고 있어 나 진짜 거짓말하고 있어 나 진짜 거짓말하고 있어 말같이 다 있어 저기 있어 나 헷갈려 나 진짜 헷갈려 나 진짜 헷갈려 뭐야 이게? 나 모르겠어 이거는 대충 그냥 말해도 돼요? 알아서 삐 처리해? 알아서 삐 처리해 주세요 대충 그 여자분들이 포인트 점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몇 점 정도 된다 야구 진짜 똑똑하다 어깨 주무르는 거겠죠? 어 그렇죠 금목걸이 했네요 네 아니 누나 누나 근데 아니 여기서 뭘 생각하게 바라시는 거예요? 나는 괴로운 건지 난 몰랐어 거짓말하지마 난 한 번 잡아 머리가 아파 어우 짜증마 그냥 저 옆에서 그냥 자기는 아무 상사소 안 하고 그냥 뭐가 문제인데 이 말 하고 있는 게 다 짜증나 아악 오케이 가자 아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네 근데 약간 그런 거죠 다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죠 솔직하게 막 만나가지고 어 오늘은 너 처음 만난 거야 약간 어우 예쁘시다 프링글스 맛있겠다 프링글스 프링글스인가? 야 음식 꺼내는 거 기억나요?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는 거 약간 고색 그 그림이 음식 그림이 그거 뭐였는지 알려주면 방금 알았네요 저기요? 네 아니 세상에 바빠가지고 저 바빠가지고요 프링글스 맛있지 네 무슨 맛 좋아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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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그린 스크린입니다 어 마이키 잭스 아 저렇게 하려고? 오 저거 저거 지우면 되니까 어? 아 자세가 좀 그렇네 아니 여기까지 괜찮았거든? 다양한 자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잡음을 썼어야 돼요?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해봐 내가 잡아줄게 잡아준다고? 어 어딜 잡으시려고 아니 아니 어깨 잡았다고 어 못 잡으시는데요? 어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서로의 약간 믿음 이런 거를 해보기 위해서 트러스트 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 널 믿는다 네 시작 어 야 왜 이렇게 몰래가 있어? 왜요? 왜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시작 믿지도 못하네 어 이거 누나가 저희 누나가 저희 못 믿는 거예요 어 어 어 어 저게 엉덩이에 뭐가 있는 거 엉덩이가 아니라 앞쪽에 어 무슨 문제가 어 뭐야 기분이 이상할 거 같은데 뭐가 있길래 아 이게 뭐야 뭐가 있길래 자꾸 물려 왜 이렇게 진취해 너무 너무 카드 슬랫인데 아니 그런 썰들은 들었거든요 숨겨올 때 막 여기에 넣고 어 이 안에 응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저런 거에 삐 하고 걸리나? 저런 거에 약간 자석이나 강철 이런 게 아니야 그치 뭐 강철 이제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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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가져올게 강철을 밀반입 하려고 했나봐 강철을 밀반입 하려고 했나봐 뭐하는 거야? 얼굴 쪽 같은데? 아 얼굴 쪽이구나 무슨 생각한 거야 엉덩이 쪽인 줄 알았지 더러워 소주한테도 못해 아 그래요? 어 얼마나 더러운데 뭐야? 아 여기도 짓는다고? 아 입 같다 입 아 근데 저기도 저기로도 힘을 좀 세게 주나 보네 아 잠깐 뭐라고 했어 엉덩이로 약간 힘 줄 때 입 빡 들어가는 그런 느낌? 어디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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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강아지 땅 좀 주워봐서 알거든 저런 애들은 너무 잘 싼 애들이야 건강한 애들 건강한 애들 응 건강한 애들이 움직임이 좋아요 그치 거기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잘하겠지 한 번도 잘하겠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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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근데 이제 진짜 놀랍지도 않은 게 누나가 준비한 영상에서 저 고기를 칼집을 내서 열어보는 영상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진짜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내가 고기를 좋아해서 하하하하 아니 근데 같이 넷플릭스 보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응? 아닌데요? 뭔데 그럼? 그거잖아요 넷플릭스의 실이 뭔데? 뭘까요? 약간 우리나라 그 고양이 보러 갈래 약간 그런 건데 아 그런 말이야 아 그런 말이야 고양이 보러 갈래가 무슨 말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세요? 몰라 나는 라면 먹고 갈래 말이야 아 누나 요즘 세대 사람들이 또 아니까 아 진짜 늙었다 늙었어 우리 누나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면 먹고 갈래 아 그거 지났잖아요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남주가 여주한테 우리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하고 딱 데려갔어요 근데 귀 뒤에다 대고 야옹 근데 보면 멋있어 야 좀만 야 우리집에 개 보러 갈래? 하고 너를 아니 그런 느낌이죠 아 없어요? 뭐야? 누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는 태광? 다시 봐야 돼요 모른 척 하지 마 못 봤는데요 아예? 소리를 잘 들어 알았지? 귀를 기울여봐요 간다 저 소리를 아니까 요즘 요즘 빠르니까 빠르다고? 아홉 살인데 아홉 살이 아홉 살도 보나요? 요즘은? 난 모르겠어 보죠 봤나 봐 아니 아홉 살도 봤나 봐 그거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홉 살이 아홉 살이 아홉 살이 아홉 살이 아홉 살이 아홉 살이 오히려 좋아? 아홉 살이 아홉 살이 아홉 살이 근데 만약에 저것도 진짜면 어떡해? 처음에 가짜 혀인 것처럼 보여줬다가 나중에 진짜 혀이라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남자의 이제 만족한 취향이 공개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겠어? 네 쫙 으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너 아홉 살이 바로 몸이 너무 좋으신다 아 근데 저분이 왜 전레전레 하시는 줄 알아요? 왜? 누나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맞아요 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 아니야 운동하는 남자의 모습이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되게 막 땀 흘리면서 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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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택시! 왔지? 너랑 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너희들의 순수도는 지금 0에서 10까지 어느 정도로 이제... 아 근데 그대로예요? 누나가 이미 1, 2에서 너무 강력한 거... 아니 그대로면 어딘데? 10! 10이라고 말은 못 하지. 저요? 10이 이제 최종 종착지라면 반은 왔다. 누나 덕분에 반응하느라고 오늘 왔다. 나는 이미 이 영상에 담을 수 없어, 나를. 식사. 식사, 식사, 식사. 이미 영상에 나를 담을 수 없어. 여러분들이 댓글에 저희들의 순수도를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띠소 롱을 한 번 더 왔네요. 어떻소요? 프링글스 밖에 비용을 한 줄 알았는데? 네. 프링글스가 강력하긴 했죠. 이따 양파맛 하나 사 드시고요. 여러분도 보면서 띠소 롱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리멤버 가이드. 라이프 이즈의 피! 라이프 이즈의 피! 라이프 이즈의 피! 빠이 피치! 빠이! 코간지락. 빠이! 에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